자리엿 경례 성지 전도대회는 토요일마다 주변 일대를 전도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에 앞서 항상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구호를 외침으로 전도의 열심을 다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살리자 영원구호 늘리자 전부 백성 전도는 내가 먼저 야 방금 보셨죠 먼저 제가 살리자 하면 방금 전도대원들처럼 여러분께서 화면 보시면서 영원구호 늘리자 천국백성 전도는 내가 먼저 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구호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준비 야 여러분들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구호 준비 야 살리자 영원구호 늘리자 전도는 야 감사합니다 우리 잔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하레예요 영원구호 나의 눈을 띄고 anchor 영원구호 나의 눈을 띄고 하자마 등장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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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